대하, 접니다. 들라. 제가 이러고 계실 줄 알았습니다. 아직 다 보지 못한 것이 있어서. 배하, 주무셔야 합니다. 제발 좀 주무십시오. 실은 잠이 잘 오질 않는다. 잠, 혹 반말을 쓰는 것이 싫으냐. 존대를 할까? 아니요. 한데 어찌 잠을 이루지 못하시는 겁니까? 모르겠다. 눕기만 하면 가슴이 조이면서 뛴다. 왜요? 초조하고 무언가 일이 덜 된 것 같고 내가 뭔가를 잘못한 것 같고 눈물은 나고 가슴은 뛴다. 좀 누우십시오. 지금도 뛰십니까? 아니 배하, 잠 드실 때까지 이러고 있겠습니다. 어릴 때도 잠들 땐 항상 가슴이 뛰었다. 그때도 초조한 일이 있었습니까? 그때도 초조한 일이 있었습니까? 그때는 초조해서가 아니라 내일은 또 어떤 재미있는 일이 일어날까? 어떤 사람을 만나게 될까? 상인들이 어떤 재미난 물건을 가져올까? 내가 어제 온 아저씨에게 돌걸은 어떤 곳인지 물어봐야지. 고맙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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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